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2014년 공개된 코미디 드라마 영화이다. 웨스 앤더슨이 감독하고 앤더슨은 슈테판츠 바이크의 책에서 영감을 얻어 휴고 기네스와 공동으로 각본을 썼다. 앙상블 캐스트가 특징으로 레이프 파인스가 연기하는 콘시에르주 구스타브가 살인 누명을 쓴 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벌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지바이크에게서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전작들과는 다르게 어른들의 동화처럼 순수하지만 그 안에서도 폭력적인 부분이 추가되었고 1930년대 파시즘의 고통 공산주의 시대에 몰락하는 모습 그리고 그 당시 유럽의 낭만과 예술 등을 재현하고 있다. 이 영화는 독일계 금융회사와 영화기관 단체가 제작비를 지원하고 독일에서 촬영한 미국 독일 공동 제작 작품이다. 이 영화는 공개 후 영화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고 많은 관객들은 그해 연말 영화 상위 10위 목록에 포함시켰다. 영국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 등 11개 부문의 후보로 지명되었다. 골든 글로브상에서 영화 뮤지컬 코미디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후보 지명되어 앤더슨은 감독상과 각본상 파인스는 영화 뮤지컬 코미디 부문 최우수 나무주연상의 후보 지명되었다. 또한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9개 부문의 후보에 지명되었고 의상상 분장상 미술상과 음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016년 bbc 여론조사에서 비평가들은 이 영화를 2000년 이래로 위대한 영화 21번째로 선정하였다. 1932년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세계 최고 부호 마담 디 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다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살인을 당한다. 그녀는 유언을 통해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명화 사과를 든 소년을 전설적인 호텔 지배인이자 연인 구스타브 앞으로 남긴다. 마담 디 의 유산을 노리고 있던 그의 아들 드미트리는 구스타브를 졸지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고 구스타브는 충실한 호텔 로비보이 제로와 함께 누명을 벗기 위한 기상천외한 모험을 시작한다. 한편 드미트리는 그녀의 유품과 함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차지하기 위해 무자비한 킬러 조플링을 고용하기에 이르는데 체코 카를로비바리에 위치한 브리스톨 팰리스 호텔 독일 괴를리치에 위치한 촬영지 근처의 임페리얼 호텔 주변 이 영화는 웨스 앤더슨의 아메리칸 엠피리컬 픽처스 인디언 페인트 브러쉬 스튜디오 바벨스베르크 스콧 루딘 프로덕션과 tsg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독일 영국의 제작사들이 공동으로 협업하였다. 이 영화는 독일 연방 영화 기금 미텔도이치 미디언 지능기관 바덴비르템베르크 주의 영화 회사인 미디언보드 베를린 브랜덴브르크의 제작비 지원을 받았다. 앤더슨과 기네슨은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츠 바이크의 특히 중편 소설 24 hours in the life of a woman 와 the post office girl 그리고 그의 자서전 the world of yesterday 등의 영감을 받았다. 앤더슨은 편집감독의 바니 필링에게 에른스트 루비치의 모퉁이 가게 와 자크 타티의 영화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영화는 괴를리츠와 다른 장면들은 작센주의 스튜디오 바벨스베르크의 주로 독일의 지역에 촬영되었다. 본 촬영은 2013년 1월부터 베를린과 괴를리츠 지역에서 촬영이 시작되었다. 가장 중요한 위치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견뎌낸 독일 백화점 중 하나인 거대한 아트리움이 있는 거대한 유겐트 양식의 백화점이었던 괴를리츠 백화점이다. 이곳은 호텔의 아트리움 로비 역할을 했다. 미망인의 저택은 월든버그성에서 부분적으로 촬영되었다. 촬영은 2013년 3월에 종료되었다. 앤더슨은 각 타임라인마다 하나씩 1.37, 1.85 및 2.35, 1위 화면 비율로 필름을 촬영했다. 호텔의 다양한 장면에서 앤더슨은 수작업으로 만든 미니어처 모델을 사용했는데 그 장면은 인공적이거나 컴퓨터에 위해 생성된 효과 또는 다른 것으로 관객이 알아챌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제가 좋아하는 인위적인 브랜드는 오래된 것이다. 그는 이전에 연출한 영화 스티브 지소와의 해저생활에서도 미니어처를 사용했고 판타스틱의 말, 폭스는 더욱 광범위하게 미니어처를 사용했다. 호텔 디자인에서 앤더슨과 미술감독 애덤 스토카우제는 의회 도서관과 유럽 휴양지 뿐만 아니라 파스텔 핑크 팰리스 브리스톨 호텔과 같은 기존 로케일에서 빈티지 이미지를 보고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고 체코 카를로비바리에의 온천마을 그랜드호텔 펍과 부다페스트의 그랜드호텔 갤런트는 영화 광고로 드러나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생과자는 괴를리치에 있는 지역 빵집에서 생산되었다. 시각효과는 독일 VFX 컴퍼니 LUXX 스튜디오에서 작업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2014년 2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세계 최초로 상영되었고 2014년 3월 7일 극장 개봉되었다. 영화는 DVD와 블루레이로 2014년 6월 17일 미국에서 2014년 7월 7일 영국에서에서 발매되었다. 영화 집계 웹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는 275개 리뷰를 기준으로 91%의 지지도를 얻었으며 평균 평점은 8.40을 기록했다. 메타크리틱은 48명이 비평가를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88점의 가중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보편적인 찬사를 나타냈다. 많은 관객들은 2014년 최고의 영화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1억 7,48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 영화는 앤더슨이 영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실사 영화였으며 3주 만에 영국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631만 파운드의 수익을 거뒀다. 이 영화는 영국에서 1위를 기록한 앤더슨의 첫 번째 영화이기도 하다. 북미에서는 첫 주말에 4개의 극장에서 개봉되어 17위를 기록하였고 81만 1,166달러를 벌여들였다. 두 번째 주말에 영화는 8위를 차지하여 추가로 363만 8,041달러를 벌어들였다. 세 번째 주말에 영화는 7위로 상승하여 678만 7,955달러를 벌여들였다. 네 번째 주말에 영화는 6위를 차지하여 853만 9,795달러를 벌어들였다. 이 영화는 국제적인 공동 제작으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베를린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초연되어 은곰상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였다. 영화는 그해 연말 탑식목록에 포함되었고 많은 영화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 영화는 제87회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을 포함한 9개 부문에 후보 지명되었고 이는 버드맨과 타이 기록이다. 또한 최우수 의상상, 최우수 분장상, 최우수 미술상과 최우수 음악상을 수상하였다. 제68회 영국 아카데미상에서는 파인스의 최우수 나무주연상을 포함한 11개 부문에 후보 지명되었다. 오스카상과 마찬가지로 각본상을 제외한 같은 분류의 상을 휩쓸었다. 제72회 골든글로브상에서 영화 뮤지컬 코미디 부문 최우수 작품상 수상을 포함한 3개 부문에 후보 지명되었고 제21회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영화 부문 최우수 앙상블 연기상에 후보 지명되었다. 알렉산드르 데스플라는 그래미상에서 효과 미디어 부문 최우수 음악 사운드 트랙상을 수상하였다. 2019년 7월 5일부터 7월 28일까지 이 작품을 주제로 하여 오전 8시 구나연 김용호 버라이어티숨 주재범 정수 등의 작가가 그림을 출품한 전시회 웨스 앤더슨 노스텔지아 가 롯데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